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면적 나갈 차례죠 72페이지 면적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요 면적에서 문제가 하나씩 꼬박꼬박 냅니다 면적이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치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에서 면적은 언제나 수평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면적이 나오는 장보는 교재 보시니까 토지대장하고 이매대장 2개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다른 장보는 면적 안나오니까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되요 면적은 어디만 나온다구요 토지대장하고 이매대장 2개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의 정의는 지금 읽어본 것처럼 필치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보는 토지대장하고 이매대장 2개만 면적이 등록이 되고 나중에 등록사항 다 물어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나오는가 다 외워놓고 외워야 됩니다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오른쪽 중간에 면적 측정의 방법 차리셨어요 먼저 평판 측량이 나오고 두번째가 경위란 말 나오는데 평판 측량 경위 측량의 구별시력은 평판이란 얘기는 주로 측량하는 지역이 지적도 시행지역하고 이매대장 시행지역은 평판 측량하게 되어있고 경위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도 시행지역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평판이란 얘기는 측량할 때 평평한 판 위에다가 지적도론으로 측량할 때가 평판이고 경위란 얘기는 측량 기계름이 경위인데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경도는 y축 위도가 x축이니까 경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xy 좌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지적도 시행지역은 평판 측량할 경우에 면적은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도상 측정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위식량지역은 여기는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도상 측정할 때 측정기계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란 기계로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며 좌표로 가는 경우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요 여기서 하나만 잡으시면 안 헷갈리는데 경계첨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나요 좌표가 있죠? 좌표가 있는지요 면적 몰로 계산하시고 좌표가 있는지요 좌표로 가는 것이고 방법도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여권 오시고 좌표란 말이 안나오는 경우는 지적도 시행지역 나눠서 세분 하시는데 요 세 줄 가지고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기술 문제가 많이 나왔죠 뭐 하나도 안빼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다 외우셔야 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평판 측량은 평판 측량으로 세분 측량한 적 나왔는데 평판 측량 가로율로 써놓으실 말이 지적도 하고 이마도 시행지역으로 의미한다 써놓으시고 반대로 경위 측량지역은 써놓을 것이 가로율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나눠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나올 당시에 면적의 정의가 무엇이냐 해서 물어봤던 것이 11회 기출문제였었고 이거는 쉽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 면적에 나오는 장본에서 19회 시험 21회 시험 기출했고요 지적도 임해도 시행지역은 도상 측정하게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로 개선한다 요 두 개 물어본 것이 18회 기출문제고 또 20회는 어떻게 나왔느냐 잘 들으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개선하되 전자면적 시점 개그한다 틀렸죠? 이렇게 여권놨던 것이 틀린 말이니까 하나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좌표가 있는 지역은 면적 뭘로 개선하시고 좌표로 가시고 방법도 좌표면적 계산 뭐 좌표길 여권놓으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오면은 지적도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러 번 출제했고요 왼쪽 밑에 면적의 단위는 면적의 단위는 과거에는 평이란 말 썼지만 75년도 부터 제곱미터로 바뀌는데 제곱미터로 바꾸는 방법은 축축 따라 등록단위는 배울 때 놔두시고요 오른쪽에 페이지 73페이지 맨꼭대기에 3.3058 나와 있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평 곱하기 얼마를 곱했을 때 3.3058에 나오느냐 그걸 외우시는 거에요 121분에 400 그걸 외우시는 거지 맨꼭대기에요 3.3058 외우는 거 아닙니다 400 나누기 121을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반올림 했기 때문에 8이 된 거니까 아주 곱할 때는 121분에 400 곱한다 기억하시고 더 박스에 면적 측정 대상 나온 것은 반드시 암기 하시는데 오늘 이따가 암기 시켜 드릴게요 면적 대상에서 여기서 문제가 또 수도 없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것이 복구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고 신규 등록도 면적 측정 대상이 해당이 될 것이고 등록 전환도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분날도 대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축척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할 당시에도 면적을 측정해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이 된 경우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이 이제 측량 중에서 경계복원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밑에 박스에서 면적 측정 대상 아닌 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오른쪽 칸에 대상 아닌 거 보니까 5번에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차리셨어요 그럼 이 두 개 측량 원칙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대상에서 8번 읽어보니까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차리셨나요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예외적으로 면적을 정하는 것은 면적 측정이 수반이 된다는 말 나올 때 이때만 측량 내려가므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상인데 요거 좀 이따가 암기 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에 싫으세요? 이따 외우게 저절로 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한 시간 반만 참으세요 두 시간만 참으세요 그럼 나 암기 시켜 드릴 테니까 못 믿겠죠? 약속? 지문 한번 찍을까? 복사 한번 하고 어쨌든 간에 이따 암기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대부분 다 암기 할 사유인데 이따가 하나를 배우게 되면 이거 대부분 다 외우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얘기구요 보정은 안 보셔도 되고 밑에 면적 결정 방법에서 원칙이랑 예외 나오는데 면적을 등록할 당시에는 지적도에 축척 따라 등록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이 분모가 천 단위가 있고 분모가 백 단위가 있는데 천 단위와 백 단위 나눠서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천 단위 축척이 원칙이다보니 밑에 축척이 천 분의 1서부터 육천분의 1 차리셨나요? 축척이 종류가 천 단위의 경우는 천 분의 1이 있고 천 이백 분의 1이 있고 이천 사백 분의 1이 있고 삼천분의 1이 있고 육천분의 1 다섯 가지가 천 단위고 백 단위의 경우는 육백 분의 1이 있으며 오백 분의 1이 있는데 이 오백 분의 1을 다른말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원칙이 오백이니까 축척은 분모가 천 단위가 다섯 개 백 단위가 두 개가 있지요? 어딜 모르세요? 어딜 모르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책에 있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써놓은 것뿐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천 단위가 많아요? 백 단위가 많아요? 천 단위가 많죠 많은 게 원칙이고 백 단위가 예외 규정이 빠지다 보니까 밑에 원칙은 천 단위고 다음 페이지에 예외가 백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천 단위 백 단위가 나눠서 여기 본 다음에 책 주춰드릴 테니까 먼저 보자고요 천 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하므로 1 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자 최소 면적이 될 것이고 백 단위의 경우는 0.1 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자 최소 면적이 됩니다 축척이 천 단위일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얘기고 백 단위는 0.1까지 갑니다 이 면적은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의 뜻은 축척이 천 단위에서 측량하는 결과 1 미만에 나오면 무조건 면적 1로 갑니다 그럼 1 미만은 무조건 얼마로 간다고요? 1로 가다 보니까 천 단위 측량을 한 결과 0.1서부터 1이 나온 경우에 무조건 면적은 1로 갑니다 0.1이 나와도 1 0.2가 나와도 1 1이 나와도 1 2가 나오면 그때는 2로 가는 거에요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가게 되어있고 백 단위는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0.1이다 보니까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는데 0.01서부터 0.1이 나온 경우 면적은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면적이 됩니다 여기 구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 1의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 결정 자리인데 천 단위에서 측량한 결과 면적이 13 제공에서 나왔더라 그럼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선둘 필요 없고 여기도 소수점 한 자리니까 13.5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딱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렇게만 나와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더 달고 들어온 경우 하나씩 달고 들어오게 되면 천 단위는 1의 자리이고 백 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니까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는 것이 끝수처리에요 지금 나온 것이 이제 뒤에 달라붙은 것이 있게 되면 옛날에 반올림 버림 할 때는 4 밑으로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렸죠 4 4 5위방식이지만 법은 그걸 안써요 법은 5 4 5위법을 씁니다 뭘 쓴다구요 5 4 5위법 5를 기준으로 올리고 5를 기준으로 버리게 되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들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의 경우 1까지 결정할 당시에는 뒤에 붙은 것이 0.5가 달라붙어 있게 되면 0.5를 기준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어요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은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면적이 13.6이 나온 경우와 13.4가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상속 9월 자리를 잘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얼마까지 결정할거에요 1의 자리죠 잘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잘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게 0.5 초과 미만 초과하니까 올라가서 14로 등록하게 되고 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이 되는 거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초과다 미만하여는 0.5가 속하지 않으니까 0.5가 딱 나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0.5가 딱 걸리게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뭐 결정합니다 이때 끝수라는 것은 1의 자리 요거 보고 찾아가는데 요 숫자가 뭐가 나느냐 저 끝자리 숫자가 1의 자리가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올 수도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면 되고 0이나 짝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3.5가 나온 경우하고 14.5가 나온 경우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할자를 자르셔야되요 난 얼마까지 결정할 거에요 1까지 뒤에 붙은 것이 둘 다 0.5 초과 미만이에요 0.5에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14가 되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4가 되는 것이 면적입니다 여기 5소윗방식인데 헷갈리죠 아 보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오기 전까지 4소윗방식이라는 것은 4 밑으로 어떻게 했고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4 5윗인데 5소윗방식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내리면 창피하면 또 끄집어 올리냐 버려 버려야 돼요 버리고 0.5가 딱 걸렸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가 나오면 올리고 짝수는 버리는 거에요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가 딱 나왔을 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결과적으로 5만 따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가 나온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버린다 이해갔어요 이거 가지고 책 읽어보게 되면 밑에 천단의 73페이지 보니까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73페이지에요 73 맨 밑에 토지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만은 버려야겠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는 겁니다 0.5제곱미터 일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일때는 홀딱 올려서 정한다 최소 면적이 1이니까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간다 이말때는 이제 갔어요 이제 그래서 5서입방식은 두번 들으면 뭐나 다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5가 딱 나왔을 때에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는 버리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쉬운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1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이죠 여기는 0.1까지 결정하다 보니까 0.05 보고 판단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0.05을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게 되면 올리겠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그럼 13.56 나온 경우와 13.54 나온 경우 얼마냐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01의 자리 잘라야 돼요 소리를 이렇게 잘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게 0.05 초과 미만 초과하게 올라가서 13.6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0.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5로 결정하는 것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단 마찬가지로 0.05 딱 걸리게 되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보고 결정하는데 이때 끝수라는 것은 0.1의 자리 요거 보고 찾아가는 거에요 똑같이 요 숫자가 뭐가 나왔냐 마찬가지인데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는 겁니다 홀수가 나왔던 것이 옛날 기출문제가 330.05 가 나온 경우는 얼마입니까 요게 실제 문제였었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730.45 은 얼마입니까 요게 실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항상 구할 자리를 잘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안 헷갈려요 난 얼마까지 결정할 거에요 소수점 한 자리죠 여기 잘라서 뒤에 붙은 게 0.05 둘 다 초과 미만 딱 걸렸죠 딱 걸렸죠 딱 걸렸기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330.6 가 된 게 기출문제였었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버려서 730.4 가 된 게 답이 됐던 것이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거 두 번 들어오면 다 아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뒤바뀌었다가는 다 틀려버리는 거에요 이해갔어요 천 단일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회 자리 100 단일 소수점 한 자리다 보니까 항상 숫자를 주게 되면 내가 구호할 자리를 짤르고 들어가서 안 헷갈려요 짤르고 들어가면 안 헷갈리니까 짤르는 습관 요거 기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 들어오면 알 부분인데 배웠으니까 물어내보자고요 이제 1200분의 1 지역에서 측량을 했더니 면적이 124.5일이 나왔더라 면적이 얼마일까 124.5일 나온 경우 등록할 면적은 120 120 4 4 5 7 8 9 9 9 9 9 9 9 9 8 12 10 8 11 11 11 11 12 11 11 12 이걸 배우게 되면 자꾸 5자만 눈에 띄게 되면 홀짝만 따지려고 덤미시는데 홀짝 따지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자른 다음에 여기 0.5 초과인지 2만인가를 따지고 나서 0.5일 때 홀짝을 따지는데 여기 5자만 띄게 되면 전부 다 뭐 하려고 덤미시느냐 홀딱 올리고 쫙 버리지.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9할자를 자르시고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셔야 돼요.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 이걸 따지고 들어와야 되는게 순서인데 이걸 안하고 들어오면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문자가 나오길 21의 문제에서 여기서 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100단위에서 235.551중경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기출문제에요. 21의 문제인데 이건 완전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도 230 답이 235.6이에요. 이건 어떻게 풀어도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까지죠? 그럼 0.05 초과인가요? 초과니까 6이 되고 이렇게 풀어도 6이고 그냥 홀짝 따지면 6이 돼요. 홀짝을 따져도 6이니까 0.5 앞에 홀수잖아요. 이 원칙은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6이 되는게 정답인데 여러분처럼 홀짝 따지고 들어와도 답이 6이라는 얘기에요. 홀수잖아요. 그럼 이거 올려도 6이죠? 이게 쉬웠던 문제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5가 아니라 4가 나왔으면은 날라갈 사람이 많았을 거에요. 아마 이때는 홀짝 따지면 다 틀렸으니까 얼마가 되요? 이렇게 4가 나왔으면 5가 되야 되겠죠? 이해갔어요? 이렇게 풀고 들어갈게 문제인데 자꾸 5자만 뛰면은 초과위만 생략해 버리고 그냥 홀짝 따지면 날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5보다 크면 어떡하고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고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 0.05 5일이니까 초과위만 초과위만 올라가서 235.5가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초과위만 따지고 나서 5일 때 홀짝을 따지는 거지 홀짝보다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뀌면 다 틀려 버리니까 잘 잡고 들어가시면서 세분할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이 이제 밑에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니까 박스에 두 가지 단위 결정하는 거 결정하시고 5보다 크면 어떻게 해라?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에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보고 결정한다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토지 등에 따라 면접 결정 공급해서 먼저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하게 되면 면접 수정 하나에 이쪽에서 안 하죠? 합병하면 면접 바뀔까 안 바뀔까? 합병하면 면접 자신있게 바꾸자구요. 하나 둘 셋 자신있게 바꾸자구요. 하나 둘 셋 바뀌어야죠. 자신있게 바꾸자고. 하나 둘 셋 바뀌어야죠. 5번 땅, 100평, 6번 땅, 100평 합병하면 지분이 5번 되면서 입에 커져야 되니까 면접 더해서 커지다보니 면접은 합산해서 면접을 더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측량하지 않는 것 뿐이지 면접은 더해서 커지는 거에요. 그 다음에 합병하면 경계와 좌편은 변경이 생길까? 변경이 안 생길까? 바뀌어야죠. 합병홀통이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지워버리니까 경계와 좌편 합병홀통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 지워버릴 것이고 면접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74페이지에서 밑에 박스 찾으셨어요. 합병하게 되면 합병홀 필지에 경계와 좌편 합병홀통이 필요 없게 된 것은 어떻게 하시고 말소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면접은 합산을 통해서 결정해서 면접이 커지는 거지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합병홀 경계, 면접, 좌표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등록조난 분할 두 개를 이해하실 부분인데 등록조난에서 문제가 두 번 냈고 분할해서 한 번 나와서 총 세 번 나왔습니다. 등록조난이 있게 되면 면접 측량을 하게 될 텐데 측량을 했을 경우에 등록조난 시에 측량을 실시하면 허용 오차를 줍니다. 오차이내이냐, 오차초과냐 물어보는 것이 문제에요. 오차이너란 말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말인데 측량한 이후에 오차이너란 말은 면접이 일치할 때 오차이너란 말 쓰는 것이고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이너란 말은 어떤 표현이구요? 일치할 때 이너란 말 쓰는 것이고 초과는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 쓰는 거에요. 그럼 일치할 당시 이내의 경우는 면적은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초과란 말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하면 고치라는 얘기인데 고치긴 고치다 어떻게 고치겠대요? 직권정정화 하죠? 과거에 그 어려웠던 15회 문제에서 등록 전환 시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면적 경계는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신청할 게 아니라 직권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15회 기출문제였었고 얘가 23회 기출문제로 해서 두 번 낸 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분할하는 경우도 오차 이내이냐 초과를 나눕니다.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일치에요? 불일치에요? 일치할 때는 그냥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일치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마찬가지로 정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긴 정정한 것만 나와 있고 직권이 안 붙어 있지요. 요게 특이한 거에요. 직권자가 붙은 게 요게 매를 맞은 것이 문제다 보니까 초과란 말 나오면 불일치하다 보니까 다 고치란 얘기입니다. 고치긴 고치는데 등록 전환만 유독 어떻게 고치래요? 직권 정정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생겨서 기출한 것이 출제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분할을 했을 경우에 분할 후에 면적을 더하게 되면 분할 전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네 문제는 분할한 면적을 더해 봤더니 분할 전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고 분할 전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나온 것이 고 밑에 박스에요. 박스에서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찾았어요? 그럼 분할 후 다 돼서 분할 전이 나와야 되는데 합계가 많은 경우는 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나와있죠? 여기 뭔 말인가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320이란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301이란 토지를 3개로 분할한 경우에 면적 한번 따져봐라요 320을 3개로 분할했더니만 면적이 105.5가 나왔다고 치고 하나가 106.7 107.8이 나온 경우 다 더하니까 얼마에요? 맞춰놓은거에요. 320에 320 나오죠? 이렇게 분할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100.3 100.3 100.3 100.3인다 가정을 해서 다 300을 맞춰놨는데 만약에 축척이 원래는 0.1까지 가는게 원칙이지만 2일을 이렇게 첫 단위로 갈게요 1200분의 1일 경우는 면적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죠? 6까지 결정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아까 배운거로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리고 0.5가 나온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면 올리고 짝은 버린다 기억나세요? 그럼 105.5가 나온 경우에 0.5 딱 걸렸죠? 앞에 숫자가 홀이에요? 짝이에요? 홀이니까 올라가서 얼마가 되고 10 10 6 여기는 0.5 초과하니까 올라가서 10 7 되겠지요? 올라가서 10 8이 되겠네요? 이 분할 이 분할 면적을 다 더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321 나왔죠? 그럼 분할 후 면적 합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이게 많아진 경우 첫 번째에요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어요 분할이 안되고 여기는 다 0.5 미만이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니까 얘도 얼마가 되고 100 얘도 100 얘도 100이죠?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00 얘는 분할 전 면적보다 작아졌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 버리게 되면 이때 인위적 작업이 들어가는데 만원이었다는 얘기는 다시 320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될까 올려야 될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릴 때에는 뒤에 보던 숫자 중에서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버리니까 얼마가 되고 105가 되면서 320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박스의 기억권 읽어보니까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버릴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수부터 순차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찾았어요? 그럼 지금 만화진 경우는 하나 버리라는 얘기고 반대로 여기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럼 다시 301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301이 나오니까 올릴 때에는 버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 어떤게 가장 커요? 요거 4가 된다 그래서 1이 나오니까 얘가 가장 작죠? 크죠? 얘를 올리는 거예요 일로 그러면은 얘가 100이 되면서 301 일로 갈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분할 전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큰 것부터 올린다 그 뜻이 그 말이에요 분할을 전후 면적에 같아야지 분할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어떤 것부터 올리시고 큰 것부터 올려라 올릴 때는 버릴 때는 작은 것부터 버린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 붙어서 이제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면적인데 면적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내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지금의 경우 축척이란 말이 따라 나왔죠 축척 축척이 뭔지도 알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축척을 자꾸 떠들어서 두 번 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가 빈 공간에 옆에 써 두시기 바래요 면적 밑에다가 축척이라는 것은 뜻이 실제 거리가 있게 되면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가 됩니다 축척은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하니까 뭐가 나온대요 도면상 거리가 나온다 이게 축척의 공식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직선 거리가 60m라고 가정을 하고 60m 곱하기 축척 500분으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은 몇 cm입니까 이게 축척의 공식이에요 이 말 뜻은 60m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500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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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나누기 똑같은 말이 얼마가 나와요 예 12가 나오겠죠 그럼 60m를 500으로 줄이면 도면상은 12cm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도면상 도면상 속도 축척을 주고 실제 거리 뽑아라 그러면 12 곱하기 500 하면 되겠죠 그럼 실제 거리가 나오니까 축척이랑 도면상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해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 6,000cm 곱하기 6,000분으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 몇 cm가 나올까 약분 약분하니까 1cm가 되겠죠 그럼 지금은 똑같은 60m지만 도면에 나올 당시에는 500이 더 크게 나왔어요 6000이 더 크게 나왔어요 500이 더 크게 나왔죠 12cm로 나왔으니까 축척은 얘가 그래서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 축척 종대란 말 나오면 축척이 큰 거를 따라간다가 이게 우선이에요 정말 더 높으니까 축척이 됐는데 이게 갔어요 이건 산수니까 좀 연구 좀 하시면 될 부분이고 기춘문제 한번 나오기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면상 3cm다 축척이 12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완전 이건 산수문제 서비스문제죠 상급하기 얼마 하면 돼요 1200하면 3600cm 밑으로 바꾸면 36m 이해갔어요 이렇게 나왔던 기춘문제였었고 또 한번 나왔던 문제가 이제 가로가 3cm 세로 2cm의 직사항 토지가 있는데 축척이 500분의 1일 경우에 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것이 실제 기춘문제예요 가로가 3cm 세로가 2cm라고 나와있고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일 경우 면적이 얼마냐 물어본 것이 실제 면적 거라는 것이 기춘문제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되겠네요 2,3은 곱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실제 면적 구하라고 했잖아요 실제 면적이란 얘기는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 해야 되니까 지금 3cm가 2cm 도면상거리지 실제 거리가 아니잖아요 실제 가로 환산을 할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실제 거리 뽑아내려고 하면 도면상거리 곱하기 분모 곱해야 되죠 그럼 3 곱하기 얼마 해야 될까 500하면 3,5 15 가로는 15m라는 얘기고 2,5 10m 곱하기 하니까 1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뽑아내는 거지 2,3은 6 곱하기 500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 똑같이 주고서 면적 뽑아보세요 가로가 3cm 세로가 2cm 똑같도 가정을 하고 요발은 축척이 500이 아니라 1000분의 1일 경우에 면적은 얼마가 나올까 똑같은 조건을 해 그럼 가로 길이 얼마가 나오고 실제 가로 길이 30m 3 곱하기 1000하니까 30 나왔고 세로 길이는 20 나왔죠 곱하기 하니까 600이 나와버립니다 축척이 지금 500과 1000 몇 배 차이져요 500과 1000 2배죠 축척이 2배를 끼고 면적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커져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세로가 1,1일 경우는 1이 되겠지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딱 같이 나가야 되니까 2,2는 4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축척이 따버리면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배가 커지니 면적이다 보니까 요걸 알고 들어가시면 좀 이따가 100 5페이지 105페이지 가보세요 105 이따 배울 내용 미리 간단히 보자고요 105페이지 가니까 맨 밑에 표가 있죠 표 거기서 500분의 1 보니까 면적이 얼마로 나왔어요 맨 끝에 포용면적이 3만 나왔어요 네 그럼 3만이면 500이 3만일 경우에 1000분의 1을 끼우는 면적이 얼마가 될까 축척이 따버리면 면적이 4배 커진다 그랬으니까 3만 곱하기 4 하니까 12만이 되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럼 600분의 1이 얼마가 나왔어요 면적이 5만 남았죠 600이 5만일 경우 1200분의 1은 곱하기 4 하니까 20만 되겠네요 1200이 20만이면 2400분의 1은 또 곱하기 4 하니까 1200이 20만이니까 2400분의 1은 또 4배가 커져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80만 되어야 되겠죠 3000분의 1은 면적이 얼마로 나왔어요 180만 180만 나왔어요 그럼 6000분의 1은 또 곱하기 4 하니까 그 관계가 면접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축척이 더블을 끼고 면접 몇 배 차이진다? 4배 차이진다. 그거 가지고 그 표보면 아 여기 축척이 더블 더블 나가면서 면접이 4배씩 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뜻이 여기까지가 축척이랑 면접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다시 75페이지 돌아와서 이번에는 경계인데 경계란 정의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배운 경계는 어떤 경계이냐 해서 밑에 지적법상 경계 나오고 민법이랑 경계 나오는데 지적법에서 따지는 경계는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경계로 취급하지 실제 땅에는 경계를 경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오는 선만을 경계로 취급하는 반면에 밑에 민법 보니까 민법은 지상에 설치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제 토지에 있는 담장이나 울타리 논과 논 사이 똑같은 것을 경계로 취급하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상린 관계란 말 들어봤어요? 아직 안 배우셨구나. 민법 공부하다보면 담장을 쌓을 때 지킬 게 있고 또 울타리 설치할 때 이런 관계를 다 엮어놓은 것이 상린 관계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담장을 쌓는다는 얘기는 내 땅 남의 땅 가운데 쌓아야 되죠? 비용은 반반 내라 이렇게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경계는 민법상 경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경계는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경계로 취급하는 거지 실제 담장들을 경계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지적은 뭐만 따진다고요? 도면상 나오는 선만 따진 경계인 거지 담장 울타리 경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줄쳐놓고 지적법은 즉 마지막 파트에 어떤 경계를 가리키는데요? 도면상 경계를 가리킨다. 그것만 줄쳐놓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지상 경계점 등록받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 잠깐 놔두시고 기능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원칙하고 경계 기능을 본 다음에 돌아갈게요. 다시 거꾸로 경계 정할 당시의 원칙은 77페이지에서 경계도 국가만을 정한다 해서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다 보니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어느 직선으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 경계 불가보는 원칙은 경계 역할은 양 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표현상으로 유일무이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나누지 못하는 효력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르고요. 그 다음에 축척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이 되는 도면에 나와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큰 게 점을 더 높다 보니까 큰 거를 따라간다가 축척종대 원칙 그릅니다. 그럼 하나의 경계가 500과 6000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떤 게 우선이에요? 500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은 한번 설정한 경계는 국가가 이동하기 전까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경계 부동성의 원칙 그르는데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세부적인 상 물어보진 않아요. 밑에 그림이랑 나온 거 있죠? 문제 거기서 출제라는데 처음에 지상 구조물들이 있을 때 경계 정하는 방법이 다섯 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나온 것이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를 두 글자로 줄여서 고조가 없는 경우는 경계는 중앙이 됩니다. 그림대로 보니까 토지와 토지 사이에 담장이나 논도 똑같은 게 있더라.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이 구조물의 가운데 경계는 여기를 경계로 해서 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다. 그래서 고조가 없으면 중앙이 다 있으시고 두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를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이어서 밑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살고 있던 높낮이가 있다 가정할 경우에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 경계는 상단부 하단부 하단부죠. 여기 경계로 나눠서 양패를 나누는 겁니다. 이 피탈면 땅은 누구 땅인가요? 윗집 땅이에요. 그래서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도로나 하천 등 산을 깎은 데를 절토지 라고 부르고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경사면에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데 요렇게 산이 있다 과정을 하고 도로를 뚫으려고 요만큼의 개통계획 세웁니다. 도로를 뚫으려면 필이 산을 깎아야 되요. 산을 깎았을 경우에 어디까지 도로냐 물어보는데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지목이 경계는 상단부로 가니까 다녀 보시면 산을 깎아 가지고서 낙석주의 서비스 낙석주의 서비스 낙석주의 서비스 경계는 도로가 아니라 저 꼭대기 라는 얘기에요. 꼭대기까지 경계를 나눠서 경계를 따지기 때문에 지목이 여기까지 도로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에요. 요게 상단부라는 얘기고 두 개 비교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 수면 인접한 토지가 있더라.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나 또는 만수리를 경계로 따지는 것이 방법인데 서해안 가게 되면 조속건만의 차가 생기다 보니까 물이 쫙 빠지는 경우 갯벌이 올라옵니다. 갯벌을 토지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갯벌은 2002년까지 토지로 분류하다가 버블 개정하면서 빼버립니다. 갯벌은 바닷물이 꽉 차 버리면 바다에 잠겨 버리니까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갯벌을 빼버렸어요. 갯벌은 지적곱상은 토지가 아닙니다. 물이 꽉 찰다 보고 따지다 보니까 다섯 번째 경우는 나온 것이 공유수면 매립지 중 재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재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인데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매립을 해서 재방을 쌓았을 경우에 바닷가가 있는 경우에 어디까지 토지냐 물어보는 것이 따지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쪽은 내륙 해안까지요.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경계를 따져서 재방이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법적으로 토지예요. 이해갔죠? 다섯 개로 문제를 내서 작년에 기출했는데 여기는 요걸 다섯 개 잘 줘요. 문제에서 나온 보너스 문제니까 다섯 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이거 나와서 틀렸다가는 진짜 접수물에 코 박아야 돼요. 이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밑에 2번은 생략하고 3번의 경우에 3번도 안 보셔도 돼요. 3번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4번을 보세요. 페이지 79페이지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79페이지 그건 안 보셔도 되고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걸리게 분할 증량할 수 있는 경우 4개가 따라 붙는데 곧 4번에서 기출문제가 20회 22회 24회 3번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원칙은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걸려도 되는 예외 규정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결정할 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두 번째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지목 8개가 따라 보는데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등 토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이 우선이니까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 줄에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소지를 분할하는 군자가 빠졌어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이 두려워 정확한 말인데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마지막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도 무방합니다. 그 4개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20회 한 문제 22회 한 문제 24회 한 문제 세 번 냈으니까 지금 내는 주기가 언제예요? 짝수예요죠? 올해가 몇 회예요? 짝수니까 26회니까 혹 나오면은 맞추세요. 근데 이 주기를 무시 못하는데 지금 홀짝홀짝 내고 있죠? 꽁짝꽁짝 내고 있다 보니 올해가 또 나올 찬세긴 해요. 근데 출제연의 기분 나쁘면 꽁짜자 꽁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쨌든 세 번 낸 부분이니까 잘 봐 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돌아와서 안 했던 것이 76페이지에 지상 경계점 등록법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고 공부하자고요. 칠판에서 요거 싹 지어버리고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경계가 어디라고 떠들었어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죠? 얘가 5번 땅 지목이 되고 6번 땅 지목이 될 경우에 지적도 열어보니까 필지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5번 땅 대 6번 땅 대 이렇게만 나오지 2차원 지적이니까 토지 높낮이가 등록이 안 돼요. 이해갔어요? 그럼 5번 땅 6번 땅이 있을 경우에 5번 땅의 선이 꺾이는 점이 몇 개 있나요? 선 꺾이는 점이 4개가 있죠? 이 꺾이는 이 4개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경계 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이 4개가 있을 경우에 이 5번 땅 요 4개에 해당하는 자리에다 빨간 말뚝을 4개를 박아줍니다. 실제에다가 이해갔어요? 실제 박아준 이 말뚝 요만한 빨간 말뚝을 박아주는데 이 빨간 말뚝을 뽑으면 캡이 나무로 대고 캡이 플라스틱 시어의 거기에 지상 경계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양 토지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빨간 말뚝만 연결했을 경우에 자기 땅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말뚝을 뭐라고 부르더라? 지상 경계 점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설치했는지 등록글 작성해라 지상 경계점 등록글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녀보시면 시골 땅 같은 경우는 맨땅이죠? 주로 맨땅에는 빨간 말뚝을 박아놨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빨간 말뚝이 안 바뀌니까 포장해놨으니까 거기는 요만한 쇳못을 박아놨어요. 쇳못을 딱 박아놨서 거기 보면 동그란 쇠 경계점이라고 써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옆집이랑 우리집에 경계하고 싶은 경우는 요 경계점만 쭉 연결하면은 내 땅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하고 다 설치한 것이 목적이에요. 나중에 다녀보시면 빨간 말뚝이 있을 때 뽑아오지 마세요. 다 돈 내고 설치한 거니까 설치했을 경우에 이 땅이 어떤 설치한지 확인을 위해서 등록할 사항이 7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처음 이 땅을 소지와지만 알아야겠죠? 소지와지만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또 이 지역이 좌표가 있는 경우 요 좌표 4개 찍어야겠네요. 좌표도 등록한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계점에 설명도 설명도 하고 설명도란 얘기는 여기는 설치를 하긴 했는데 높낮이가 있어요? 있잖아요. 높낮이 있어서 하단부에 설치했다고 해서 설명도 써놓고 또 직접 확인을 위해서 사진 파일 등록해라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등록사항에다가 작년 2014년도에 계정을 통해 두 개가 추가된 게 있는데 여기 책에 빠져 있으니까 두 개를 써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공부사항 지목과 공부사항 지목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도록 하나 추가시켰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경계점 표지에 경계점 표지에 종류 및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2014년도에 얘기가 추가가 되기 전까지는 다섯 개밖에 없었죠? 일곱 개 없었잖아요. 빈약하지 않아요? 한 문제 내기? 아직 감이 없죠? 이걸 한 문제 내지 빈약하지 다섯 개 짧으니까 얘가 추가가 되어버린 게 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일곱 개가 되어버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한 문제 만들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반영을 다 했는데 여기 개정된 것이지만 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 일곱 가지 등록사항 참고하시고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받으러 기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경계까지 끝났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까지 배웠던 거 지범 배웠고 지목 배웠고 면접 배웠고 경계 배웠죠? 이 네 개에서만 적게 나오면 네 문제 많은 다섯 문제까지 줍니다. 여기만 잡으면 지적법은 끝날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못 잡아서 어려운 걸 잡아놓으시면 지적법 뒤로 가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표시 끝났고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98페이지에 이제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종류는 앞서 볼 총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98페이지에 지적공부가 총 여덟 개 있다고 배웠죠? 대장이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더라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 4개까지 대장이라고 불렀고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상까지가 지적공부를 칭해지는데 등록사항이 어떤 걸 등록할 것이냐 따라 나오는 것이 밑에 99페이지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대장이 몇 개 있다고요? 대장이 4개가 있는데 대장 종류는 토지대장이 있고 또 하나가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대장에 대한 조건은 일단 지적합상정부다 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기재가 돼야지만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대장에만 나와요. 다른 장군은 소유권 안 나와요. 요거 가지고 이제 등록사항을 풀고 나갈 텐데 처음에 나온 것이 등록사항은 토지에 소재 나와 있죠? 찾았어요? 99페이지 맨 밑에 등록사항 맨 밑에 소재 나왔잖아요. 넘어가니까 집안 나왔죠?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102페이지부터 먼저 보시자고 102페이지 가니까 토지 대장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생긴 정태보고서 등록사항 끄집어내자고요. 102페이지 가니까 토지 대장 써있고 맨꼭대기 고유번호 칸이 있나요? 네. 그 밑에 토지에 소재 칸이 있고 가운데 지번 칸이 있고 우측 상단부에 도유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축척 칸이 있고 비구 칸이 있고 내려와서 좌측 부분에 토지 표시 안에 지목 칸이 있고 제금을 따가 아니라 면적 칸이에요. 면적 칸이 있고 사육 칸이 있으며 오른쪽 소유자 칸에는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칸이 있고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찾으셨어요? 내려와서 등급 수정 연호를 나와있고 토지 등급하고 가로안의 기준 수확량 등급 써있으며 밑에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나와있죠. 가격까지 나와있는데 요거를 쭉 말로 끄집어놓은 것이 등록사항이에요. 요걸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어떤게는 눈으로 대충 보시고서 눈에 익혀놓은 다음에 다시 등록사항 다시 하나씩 보게 되면 99페이지 맨 밑에 토지의 소재 소재칸이 있었나요? 아까 소재칸에다가는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동리까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소재가 되는 것이고 넘어가서 지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기재하는게 원칙이지만 이매대장은 지번 앞에 뭐가 붙더라? 산자가 붙겠죠. 지목은 코드번호와 정식명칭 그대로 등록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아까 102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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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다 안넘어가니까 102페이지에 지목함 보니까 전답 공원 써있죠? 전위에 뭐가 써있어요? 숫자가 01 써있고 공원은 22 써있죠? 그 0,1,22가 코드번호에요. 코드번호고 공원이 정식명칭인데 코드번호는 다른게 아니라 지목 순번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지목이 전위니까 01 답일 경우는 02 과수원은 03 그 다음 지목은 묵장용지는 04 그 다음 지목은 애권하죠. 임야 05 이런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지목이 뭔가요? 잡종지 그럼 잡종지는 20 이렇게 번호 붙는게 코드번호입니다. 코드번호가 뭔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네번째 면적을 등록하더라 면적은 제금을 틀어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될텐데 오늘 배운 내용대로 축척이 분모가 1000단일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결정하더라 100단일 경우는 0.1까지 갑니다. 소유자 가능상 등록하는 소유자 가능상은 일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나온다. 그래서 실판에서 대장에 나오는 사항은 토지가 난 사항과 또 하나 소유권에 나오다보니까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의 성명이 나오게 되고 주소가 나오게 되며 소유자의 주인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보는데 소유자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자가 언제 바뀌었는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가 바뀐 날짜 변경된 나라고 원인이 따라 보는 것이 요게 방법이에요. 만약에 원인이 매매다 가정하게 되면 원인은 매매라고 나올 것이고 바뀐 날짜가 언제가 될 것이냐 요것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바뀐 날짜의 경우는 등기 접수일을 적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옛날에 등기법을 살짝 배울 때 다시 배우겠지만 등기효과 언제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등기효과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접수한 날짜가 바로 주인받기 날짜가 되어서 접수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토지역 고유번호란 말 나오는데 고유번호는 총 19제 번호로 환산해서 등록한거지 고유번호인데 고유번호의 경우는 총 몇자리라고요? 19제 번호로 환산해서 한번 해보자구요. 책에 나온 내용대로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집원이 132에 그냥 7로 가자구요. 이렇게 토지역터 가정을 하고 이 토지를 번호로 바꿔라 가정하게 되면 대전시, 서구, 둔산동 까지가 이 토지에 행정구역은 10자리로 표시하게 되고 자리수를 집원이 132에 7이죠. 집원의 경우는 8자리로 표시하는 것이 부위 방법인데 여기까지 일단 세분하게 되면 대전시는 행정구역상 시도죠. 시도 몇 글자에요? 두 글자니까 대전시가 4이라고 과정을 하고 밑에 박스 보시고 체크하세요.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자리 적고 고담 행정구역이 시도 밑에가 시군구 몇 글자에요? 세 글자니까 서구 번호가 1, 2, 3이라고 과정을 하고 고담 행정구역은 읍면동이 나오겠죠? 읍면동 몇 글자? 세 글자니까 둔산동이 4, 5, 6 과정을 하고 대전시가 리 있어요? 있으면 리 번호 적어주면 되고 없으면 빵빵이에요. 있으면 번호 적어주면 되고 없으면 빵빵이에요. 글자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 자리 시군구 세 글자 세 자리 읍면동 세 글자 세 자리 린 하나 부족하니까 길게 끌어서 리 그러면 이거 털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거 외울 게 아니고 지번이 몇 번인가요? 132에 7이죠? 그럼 지번이 8자리니까 본번이 0, 1, 3, 2 9번이 0, 0, 0, 0, 7 해서 이렇게 8자리가 지번이에요. 이렇게 3번 하면 18개를 환산을 했는데 총 몇 자리래요? 아홉자 하나가 비죠? 비는 게 이제 열한번째 숫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열하번째 숫자 문제 보셔야 돼요. 여기 열한번째 숫자가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가 있고 3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1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고 2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입니다. 3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요거 보고 먼저 푸셔야 돼요. 여기 1자가 들어가 있으면 모여가 난 문제냐 이거 토지 대장 문제라는 것이에요.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문제 3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문제 이렇게 풀고 들어가셔서 감을 잡으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장부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토지 대장 있는 곳에 같이 만드는 것은 지적도를 같이 만들게 되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를 같이 만들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같이 만드는 것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장부의 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장부의 세트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게 중요한 거에요. 몇 번째 숫자 열 한 번째 숫자가 뭐냐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 고유번호는 대부분 장부에 다 등록을 하는데 얘가 나오지 않는 장부가 있어요. 얘가 나오지 않는 장부는 도면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만 안 나온다고요? 도면에만 안 나와요.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고유번호는 그 동그라미 니은 번에 박스 위에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차리셨어요? 박스 바로 위에 찾았죠?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만 안 나오는데요?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적도 도면번호 기재라 안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홉번째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해대장의 장번호 기재라 장번호라는 얘기는 그 아까 102페이지 맨꼭대기에 102페이지 맨꼭대기에 장번호 칸이 있었어요. 우측 상단부에 거기다가 대장이 한장짜리일 때는 일자를 써가지고 대장이 한장짜리면 일자를 적어준다고 한장이라고 페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두장짜리를 기억하면 앞장은 2-1 뒷장 2-1에서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몇장짜리 대장인가 확인할 수가 이도록 하기 위해서 장번호가 바로 페이지예요. 페이지 다른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페이지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 책은 아래책은 통상적인 페이지가 위에 꼭대기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페이지가 뭐다? 장번호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101페이지에서 열 번째가 축척기지안 란이 있었습니다. 장번호 밑에 그 다음에 열한 번째가 토지이동사유구는 사유는 한가운데 102페이지 안에 사유칸이 있었어요. 한가운데 사유칸 토지 표시 안에 찾았어요. 그 사유칸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합병이 있었는지 분할이 있었는지 적어주는 칸이에요. 그럼 만약에 합병하면 언제 합병했는지 분할하면 언제 분할했는지 그 사율력량이 바로 토지이동사유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가 토지 등급 또는 기준수학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논의를 그러는데 가로열고 95년까지 95년까지 우리나라는 토지 등급이랑 농재 수학량을 설정해서 관리하던 시기가 95년까지고 96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럼 95년까지는 뭘 적었고 토지 등급 적었고 그 밑에 열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는 96년부터입니다. 차이점이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세금과세 차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95년까지는 토지에 대한 세금과세 체계가 토지 등급이나 농재 수학량을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를 했는데 이게 말썽이 자꾸 생기더라는 점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 농사가 잘 됐대요. 그러면 세금 내라 내겠대요. 그런데 태풍이 한 두 번 쓸고 올라가가지고 이 논 벼가 다 아작나버린 경우 먹고 잘 것도 없는데 세금 받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수학한 게 있어요? 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나중에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금과세 체계를 수학량을 안 따지고 네 땅이 얼마니까 세금 얼마 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바뀌다 보니까 95년까지는 토지 등급을 설정했지만 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대신 정화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 공부할 때 농지금 모금간에 다 뭘 따져요? 과세 시가표준 과표를 따지지 않나요? 금액을 따지지 수학량 따지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다 과세표준 잡고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으로 결정해서 세금과세 하는 거지 수학량 중으로 세금과세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인데 가장 중요한 장부가 이 장부예요. 중기업 하시면서 가장 많이 모일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보니까 시험을 거의 제일 많이 냈습니다. 큰 문제없으면 또 내게 돼 있어요. 이복은 잘 봐 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유지 연명부 대장마저 끝낼게요. 공유지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인데 두 명 이상일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둘 다 기재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일을 약칭하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목적의 장부가 이 장부인데 등록사항은 밑에 보니까 여섯 개 들어와 있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재할 사항은 먼저 소지와 집원 나왔나요? 어떤 단계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지와 집원은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소유자 몇 명 이상이에요? 두 명 이상이죠? 각 소유자가 지분이 있겠네요. 지분을 등록해라. 지분 나와 있을 것이고 대장인가요? 대장인가요? 대장이 뭐 소유권 나오겠네요? 요거 두 개 따라 붙는 거예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찾았어요? 금방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대요? 도면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다 외웠네 이렇게 풀고 나가면서 등록사항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어떤 단계인지는 알아야겠죠? 소지하자면 기본적으로 기재해라요. 두 번째가 소유자 몇 명 이상? 두 명 이상 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겠네요. 지분 등록해라. 그 다음에 대장인가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하고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을 것이며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오더라? 도면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등록사항 외우시다보니까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쉽게 이해할 부분인 거지 싸매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이제 마지막 대장인데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는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오죠? 이제 여기는 등록사항이 아홉 개가 따라올 테였는데 아홉 개 죽어도 못 외우니까 그림 보시고 한방에 뻥 털어버리자구요. 몇 방에 설자구요? 한방에 죽어도 열 개 못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우리 아가씨 결혼 안 했죠? 네 사는 동네가 어디에요? 둔산동 몇 번지 살아요? 50번지 아파트 살죠? 네 아파트 현대아파트 사시고 몇 동 몇 번지 살아요? 101동 501호 이제 심상 팔렸어 자 성함은 기분이다 박한 벌 결혼 너무 심하고자 박한벌씨가 있는데 올해 생년월일이 96년 10월 19일 생기시고 주인번호로 이자 이자 이자구요. 이 집 언제 샀어요? 2015년 3월 18일날 등기하고 매매개월통에 샀다 가정을 하고 이 집 살 당시에 대제 지분이 있겠죠? 대제 지분이 천분의 60이 있더라 이걸 대제에 가진 지분을 돼지 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본인 사는 집 미리 그릴 수 있어요? 아니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내 사는 집을 그리시고 몇 동 몇 사는 집을 그리시고 이 돼지 집은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 그리면 대화가 안되고 그릴 수 있죠? 요거만 그리시면 등록사항 다 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을 바꿔가자구요. 둔산동이 토지의 소재 50번지가 지번 현다파트 건물의 명칭 우리집이 101동 501호죠? 이거 전용부분에 거물 표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소유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박한 별로 가져가지 인정해지자 소유자 성명하고 주위번호 나와있나요? 소유자가 항상 나올 것이고 기분이다 오늘 비도 오는데 소유자 변경된 나라고 원인이 따라 붙게 되고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추가시킬 것이 재계가 따라 붙는데 고위번호 나올까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문으로 따라 붙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01호 같은 경우 단독 소유이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401호 같은 경우는 401호의 경우 소유자가 A, B 둘이서 공유로 위압받을 취득했습니다. 공유라는 얘기는 각 소유자 간의 소유권 지분이 있겠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뭔지만 아시면 외우시는데 그냥 글씨대로 외우려면 죽어도 못 외우니까 본인 사시는 집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려보시면 등록상 한 방에 딱 자부해오니까 책에 나온 게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 처음 나온 게 1번이 소재하고 집원 나왔죠? 소재는 뭐가 되고? 준산동 집원은 50번지 그 다음에 두번째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와 주인 번호 소유자 이름은 박한별 생년월일은 96년 10월 19일 생기시고 인식 썼다. 내가 고맙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란을 원인은 언제 바뀌었대요? 15년 3월 18일 날 바뀐 날짜하고 원인은 매매 나와있고 소유권 지분 나와요? 지분 언제 나와요? 아파트가 공유일 때 오케이? 소유권 지분 따라 붙는 것이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나오더라? 보면은 고유번호 나올 것이며 대주권 비율은 얼마로 나와있어요? 1000분의 60 대주권 지분이 대주권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전여부분의 검은 표시인 우리집입니다. 101동 501호 그 다음에 검을 명칭은 현대아파트 몇번째 페이지입니까? 장 번호 이렇게 외우는 거에요. 여기는 글씨로 외우면 죽어도 못 외우고 본인이 사시는 집을 그린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면 외우시는 거에요. 이렇게 외우면 한방에 딱잡아 외우는데 그냥 죽어도 못 외워요. 이게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만 넣어본다면 쉽게요. 대주권 등록부의 경우는 그러면 요 세대가지 몇 세대가 있어요? 다섯 세대가 있죠? 여기서만 그러면 대주권 등록부는 한동에 다섯 세대에 대해서 하나를 만들어줄까 세대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까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각자가 지분화하게 되어야 되니까 여기 500이로가 나오는 거에요. 이제 갔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의 단지에 500세대가 있을 경우에 단지 하나가 아니라 세대별로 500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대장인데 여기 대장 토지대장이나 임하대장이나 공유지연명부 대주권 등록부 요 4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문제를 줘요. 한문제를 주는데 만해주면 두문제까지 줍니다. 대충 나오는 데가 토지대장 임하대장 아니면 여기가 돼요. 이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공유지연명부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두개를 잘 내기 때문에 두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잘 세번해서 이해 좀 하실 부분이고 잠깐 쉬셨다가 104페이지 도면쪽 다시 보도록 하죠.